여기 이발소 하나, 다방 하나, 중국집 하나 없어. 이런 면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. 여기 못 살아서 이사 가야겠다. 할당 땜부터 부숴야 돼 라고 다시 만들어야 돼.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 용납을 못 하겠지, 물 때문에. 그러니까 여기 좋은 면이 착한 거 해. 몰라서 그러지 여기 사전 들어보면 진짜 못 살 동네 되니까. 아니 저렇게 집 나면 누가 오는 거야, 장사 안 하냐. 남의 속도 모르고. 땅콩밭이었어요, 땅콩밭.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냥 강을 건너 걸어 다니면서 그냥 고기 잡고 그랬을 때니까. 부모 있을 때는 수몰이 안 됐으니까 노인네들이 농사를 줘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, 우리 국민에 다닐 때는. 우리 국민학교 다니면서 수몰이 되면서 땅속에 다 물속으로 다 챙겼으니. 지금은 업이죠, 이게. 조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죠, 지금. 다른 건 없어요. 다른 거는 이 강이 넓어지니까. 그제는 좁으니까 이 배에 엔진이 없어도 막 캤는데. 그때는 뭐 50m, 길어야 100m. 근데 지금은 뭐 이게 600m, 800m 되니 조업거리가 몰아지잖아요. 땅 막기 전에는 옛날 저 강원도 강처럼 보면 돼. 이게 물살이 세고. 옛날에 그때는 그 강물을 그냥 길어다 먹었으니까. 고기 잡으면 그냥 거기서 돼 먹고 그래서 물이 그렇게 깨끗했어, 유리알 같았지. 그 옛날에 좋았지. 옛날에는 막 백사장에, 모래사장에 차가 깨끗하고. 그 물 막 길어다 먹고 그랬으니까 옛날에. 우리 어렸을 때. 어렸을 때는 수영하다가 그 물을 먹었어. 근데 지금 못 먹어요, 이거. 아이, 지금 다 썩었어.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든지 지금 밑에 개흙이 이렇게 쌓여서 조개 달팽이가 못 살아. 개흙에 묻혀서 다 죽어. 개흙에도 그런 걸 안 타고 단속을 해서 차 타고 다니면 또 되잖아. 우리는 힘들게 노집게 하고 저희는 단속해 놓은 다음에 기름 떼서 돌아다니고. 도수도 엔진을 달아준 물이 정화가 돼서 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, 엔진이 물을 살려주니까. 근데도 환경부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, 환경부 법이라는 거예요. 거기 양수리 다리 밑에 한 거, 물안구 연구소하고 그건 군함 같은 게 떠다녀야, 군함. 그런 건 시발류도 아니야, 디젤이야 그건, 디젤. 그거 싣고 다니면. 아니, 우리가 다니는 건 오염되고 그런 건 자식들은 오염이 안 되나? 저희부터 깨끗하고 우리도 못 하게 해 맞는 거지. 저희부터 왜 우리를 못 하게 해. 그거 따라서 하는 건데. 저게 단속이야, 저게. 저희부터 상창 고리고 다니잖아. 오라 그럴까? 일로 취재해라? 뭐 해 먹고 사는 거야? 상수도 보호기라고 허가도, 은시장 허가도 안 내주지. 그러니까 여기만 그래, 조합면만. 양수리만 가도 그냥 아파트가 들어서고 수영장이 들어서고, 저 겁난만 가도 그냥 물가에 집 막 지고, 수상 시키 타고, 조합면만 꽉 묶어놨고 아무것도 못 해. 여기 대주의리 하나만 저도 시에서 나와서 다 때려보시고, 이행 강제는 물리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제일 대한민국에서 못 살 동네가 여기 조합면이에요. 여기 이발소 하나 다방 하나 중국집 하나 없어. 이런 면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. 찾아봐도 없어 이런 면은. 내용이 73년도가 이 댐이 완공되면서 저기는 양서면, 면 소재지였었고, 와보 조안 출장소였었고 그 차이에요. 붕어, 잉어, 뱀이 없어요. 그리고 이 팔땅땜에 어루가 없어가지고, 원래 뱀을 만들면 그 어루를 고기를 오르고 내려가서 만들어놔야 돼. 그걸 없애, 지금. 팔땅땜에. 장어, 찬계 이런 거는 내려갔다가 달라내고 올라오고 그랬는데, 댐에 막 절단이 되니까 못 올라오잖아. 팔땅땜 밑에 꺼지만 오고. 근데 지금 그걸 만들려봐. 그거 공사할 때 만들어야 했는데, 그걸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안 오는 거지. 아예 엄두를 못 만들고. 팔땅땜부터 부셔야돼? 라고 다시 만들어야 돼. 그거는 서울시민들이 용납을 못 하겠지, 물 때문에. 돈 못 부는 거 지금 사람 없지, 이거 어떡해. 나도 이게 20년 동안 무허갈로 장사하다가, 못 하게 가서 그냥 벌금만, 벌금만 때려맡고, 매일 검찰에 끌려가 조소 받고, 뭐 도둑질을 해, 뭐 저. 누굴 죽여서. 내 땅 갖고 내 집 갖고 장사는 못 하게 해,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야. 내가 그랬어, 공상당부야. 더 이런 놈의 새끼들냐고. 인구가 여기는 절대 늘어났어. 집을 못 짓게 하니까. 또 하나 없어져, 하나 짓는 거야. 신축은 안 돼. 개축만 되는 거야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집이 안 늘어나잖아. 내가 말하는 게 있는 사람하고 살기 좋다는 거야, 돈 있는 사람들. 인구 안 늘어나지, 공기 좋지, 서울 가깝지. 그러니까는 있는 사람들 다 사서 별장 짓고. 이렇게 살기 힘든데도 계속 사시는. 고향이고 저건데 그럼 오로가 살다가 베랑 가네. 내 고향을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오로가. 노래도 있잖아,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빨병이 난다고. 거의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함부로 금방 이런데 떠날 수가 없는 거야.